네, 이제 다시 시작될 또 시장에서 다음 주 시초가 공략할 종목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지금 황유석 대표께서는 대한해운과 넥슨 GT 두 종목을 보고 계신데요. 앞서 또 하창훈 본문장께서 HMM을 좀 분석해 주셨다 보니 대한해운 아무래도 비슷한 흐름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넥슨 GT 좀 분석을 해 주실까요? 네, 넥슨 GT를 말씀을 드리면 넥슨 GT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넥슨의 김정주 창업주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넥슨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올 거다라는 것 때문에 전날 급등하고 나서 오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폭이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넥슨은 당분간 그룹 차원에서 2인자인 넥슨 일본 법인 대표 중심으로 계열사 이사회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게 나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주회사인 NXC를 통해서 넥슨은 일찌감치 전문 견용인 체제를 도입하면서 사실은 김정주 회장이 일단 이사로 물러나 앉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대체적으로 보면 넥슨 본사에서 이 전문 경영인 체제가 도입되고 나서 이 지금 김 이사의 유산을 보면 대략 10조 원 이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지분 67%를 이제 아내인 감사와 두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 이제 거의 지분이 가족 지분이 거의 100%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지분에 대해서 지금 합치면 총 지분이 98%에 이른다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이 상속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에는 상속세가 6조 원에 달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배구조 개편이 어떤 형태로든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지분 매각과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넥슨 GT와 넥게임즈가 주주총회를 통해서 합병을 결정했는데 그래서 보면 넥슨게임즈로 이제 합병이 이제 오늘 31일자로 이제 출범을 할 예정입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빗의 지분도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지분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매각이 될 거다. 지배구조 개편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은 윗꼬리가 달린 은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어제보다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은 이제 기관 쪽에서 매물이 나왔고 외국인들은 조금 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여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면은 차트상으로 보면 2만 5,450원이 직전 고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로든 지배구조 개편과 지분 매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또 M&A 관련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한번 흐름을 본다 그러면 지금 주봉상에 보면 윗꼬리가 살짝 달려있는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다시 2차 상승, M&A 관련주로 2차 상승이 준비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략을 한다 그러면 월요일장에서 시초가 매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저는 이제 일본과 주봉상의 고점 2만 5,400원 돌파는 당연히 기정사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M&A 이슈, 지분 매각 이슈가 다시 이슈화 된다면 저는 목표가를 3만 원까지 볼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만 2천 원을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적금의 수찬수를 좀 보신 것 같습니다. 3만 원까지 눈높이 높여주셨고요. 이어서 하창원 본부장님, 지금 보고 계신 공략할 만한 종목 있을까요? TYM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농기계 관련된 종목인데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의 반면에서는 주가가 많이 눌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인식을 하면서 오늘장에서 조금 주가의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관련주인 대동이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미 실적 베이스로 같은 이벤트로 상승을 했을 때 이미 좀 상당 부분 많이 상승을 하고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막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 베이스로 좀 우상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농기계 부분이 특히나 북미 지역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60%가 넘는데 해당 시장에서 정말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업황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른 흐름들이 사실 최근에 곡물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또 수요가 나타날 수 있는 구조가 또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황 자체와 실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이런 중소형 품목들이라든지 트랙터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화에 따른 매출 증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친환경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린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또 수요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적으로 수익성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저가에서 오늘장에서 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충분히 상승탄력 좀 크게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ICT의 기술을 좀 활용한 이제 뭐 텔레메틱스라든지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도 좀 장착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바로 말씀을 드리면 좀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680원 라인까지 좀 분할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1,900원 라인입니다. 그래서 1차 매물대 라인 한번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평선이 다시 역별에서 정배열로 바뀌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올라갈 때 단기 평선 깨지지 않으면 충분히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 1,630원 다시 깨지게 됐을 때는 여기 아래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잡아보자라는 관점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생산한 TYM에 대한 분석해 주셨는데요. 역대 최대의 실적을 또 달성했다고 합니다. 주가 상황도 계속해서 연일 조금 최근에 급등하고 있고 오늘 7%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앞서 넥슨 GT까지 분석해 드렸고요. 대한해운 또 한글과 컴퓨터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전문가 유료나 캐스터 수고하셨어요. 두 분 전문가 유료나 캐스터 수고하셨어요.